그렇지 잘하네 알아서 하네 알아서 해요 다 많네 이제 이따 거 이따 거 잘하네 없어 없어 방식이었지? 방식이었지? 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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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업! 어떻게 해야 돼? 업, 업! 아이고, 아이고, 뒷발이! 아이고! 예쓰! 됐다! 잘했어! 좀 오셔! 잘하네! 괜찮지? 우리는 이따가 꼭 괜찮지? 오, 좋았어! 그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쿵! 한 번 쿵! 그렇지! 이쪽에 가서 또 한 번 쿵! 그렇지! 이쪽에 또 한 번 쿵! 다시! 이쪽으로 가야지! 쿵! 그렇지! 쿵! 예쓰! 쿵쿵! 좋아! 쿵쿵!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선수 교체! 계속 하고 싶어 안 돼? 야! 야! 둘이 양쪽에 앉아서 시소할래? 서른 푼칸푼칸? 예쓰! 예쓰! 하루 그거야! 오! 하루 그거야!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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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일꼬! 이제는 뭐! 이따일꼬! 껌이지! 그렇지! 햄이지! 햄! 예쓰! 예쓰! 거기서 딱 보상을 했잖아! 떨어지는 거지! 떨어진 데서 보상을 해줘야지! 그치!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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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해가지고 엄마가 예습이 꼈지 니들 예습이 꼈지 예스 예 구독 그렇다 예스 구독 그렇지 쿵 하면 기다리는 거야 쿵 떨어지면 그렇지? 움직이지 말고 쿵 떨어지면 기다리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내 발은 뒷발은 어떻게 할 거야 뒷발은 어떻게 할 거야 뒷발은 어떻게 할 거야 뒷발은 뒷발은 아참 생각났어 지금 생각났어 아참 예스 여기서 움직여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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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업 예스 샵 끝 1번 2번 반으로 빼서 3번 반으로 빼서 4번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지금 1번하고 2번 사이에 어떻게 서야 되는 게 이제 핸들링 문제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자 동작을 보세요 이리와 이리와 마주보고서 오는 것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 왔어요 오면 내가 이쪽으로 끌고 가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내 나의 몸동작과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휙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동작이 커지죠 핸들러의 동작이 커지면 걔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작은 동작으로 1위가 하는 거하고 이쪽으로 하는 거하고는 걔들이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불러서 1 2 이쪽임을 향해서 스텝을 밟는 거예요 1 2 기다려 어허 기다려 어허 아니야 헝헝 앉아 기다려 기다려 꼭 연습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내가 앞에 나가서 먼저 헨들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들고 가야돼 가자 기다려 바로 어디다 올려놓으면 다치기야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몸을 돌렸다가 다시 갔다가 몸을 다시 돌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면 끝나놓을 거예요 여기 잘하죠 네 명문 사학 출신 인데 다시 한번 해보자 얘들아 컴 캬 키웨 앉아 기다려 기다려놓고 내가 사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가요 앉아 앉아 기다려 앉아 기다려 오케이! 컴! 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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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번에서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여기! 오케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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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셨죠?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이제 앉아 기다려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오케이 컴! 컴! 앉아 앉아 오예 다시 다시 수고했어 잘했어 기다려 앉아 기다려 옳지! 오케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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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한번 로와디! 오케이! 고! 빨리! 컴! 컴! 예! 잘했어 기다려 컴! 어허! 어허! 앉아 기다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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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예! 오우! 예스! 어허! 부속하게 상관중 예! 석민 iş 얘도 안 돼? 아니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스! 예스! 고마워. 예스! 예스! 오우스! 오우스! 슬라이스 안비웠어 슬라이스 비스듬히 넘는거 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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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슬라이스 너무 오래간만에 하네 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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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막지마 발로 막지마 발로 막지마 발로 막지마 발로 막지마 안 맞아 호흡이 뭔가 엉성하죠 발로 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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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잠깐만. 기다려. 꺼. 예, 어서가 좋은데 스테빈. 펜타가 어서. 이렇게 해서. 원 투. 갔잖아요. 이쪽 발을 다 뒤로 빼는 거예요. 저 뒤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다시 이쪽 발을 뒤로 빼면서. 또. 들어오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오고 또 꿀긋으로 온 다음에 이쪽 발 나가루. 리허습하는 거예요. 그래요. 갔죠. 뒤로 빠지죠. 다시 가죠. 뒤로 빠지죠. 여기서 이제 왔어요. 보냈어요. 이쪽으로. 봅시다. 여기서 딱. 되겠죠. 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 발 앞에. 뒤로 빼면은. 몸이 이쪽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오게. 이정도 들어왔을 때. 이쪽 발을 이제는 뒤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면. 이쪽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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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가지고 갑시다. 여기서. 하나 가지고. 보내고. 이쪽 발로 같이 가죠.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손하고 머리. 같이 움직여요. 여기까지 갔죠? 얘가 여기까지 오면 이쪽 발을 뒤로 빼요. 그리고 다시 이쪽 발을 움직여요. 그럼 이렇게 또 가겠죠? 여기까지 오면 또 빼요. 여기까지 왔죠? 줄을 걔를 바꿔요. 돌죠? 다시 빼고 이것만 했었는데 이것만 했죠. 팔차했던 것처럼 똑같은 스텝이에요. 이 스텝이에요. 보냈어요. 빼고 이쪽 발 나가고 이쪽 발 빼고 이쪽 발 나가고 이쪽 발 빼고 이쪽 발 나가고 이게 여기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갔죠? 나갔죠? 이쪽 발 빼고 들어오면은 이쪽 발 나가고 변양대 하나 더 태우를 받는 거죠. 팔자부터 그럼 해봐요. 끊어. 네. 너무 빨리 돌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기다려주세요. 스텝이 와서 길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나가줘야 돼요. 몸이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오죠. 들어오면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쭉 나가줘야 돼요. 스텝이 길어져야 돼요. 지금 발이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가죠 지금 발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아냐 딸 아니야 딸 아니야 딸 아니야. 이제 꺼내오세요. 제가 딸 본 건가요? 예. 스텝이 길어져요. 스텝이 길어져요. 스텝이 길어져요. 스텝이 길어져요. 스텝이 길어져요. respected 스텝이 길어져요. 스텝이 길어져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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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까? 어? 안 보여? 안 보여? 나 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안 보여! 가! 여기 있어 가디! 가! 나 안 까먹고 있었네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죠? 나 안 까먹고 있었네 용순 예스, 컴온 예스, 그렇다 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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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예스 2번 1번 3번 예이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갑자기 잘해요 왜 이렇게 신경쓰다가 야이 라스트 1번에서 부터 해보자 용순 컴 레디 히어 컴 한 번 예 예스 잘한다 역시 건지는군 짧은건 어쩔 수 없지 쉬워 한 번 더 레디 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발딜에 힘을 떴어 아, 집에서 복비찜ки 쐈어 잘했어 동해에도 태어났어 혈창은 대지만 예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 OO 야, 잘한다 너 옛날에 찬이가 아니라고 난 옛날에 찬이가 아니라고 잘 달린다고 야 도광생 신나 레디 오케이 고 예스 컴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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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다 포기다 오 다 포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버 예스 레디 오케이 오버 예스 레디 레디 오케이 오버 컴온 오버 예스 컴온 오버 예스 커터 컴온 잘 시작 너는 쉬어라 엄마만 대우면 우선 찬이 보여주자 우리 멋지게 한번 보여주자고 레디 오케이 오버 그쪽으로 가려면 이쪽부터 이쪽부터 그렇지 레디 고 터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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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카넌 고 예이 보셨나요 여러분 예 레디 오케이 고 터넌 터넌 이쪽으로 가방 갔어 이쪽으로 예스 가방 가방 라스 피니쉬 터넌 예스 그또 초록 줄을 잡으세요 줄을 잡고 풀어 털라 아니야 당겨가지고 초등해가지고 터라 터라 컵 예스 그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쪽으로 줄을 갖고 갈거야 이렇게 가가지고 털 털 털 이게 보이게 보이게 털 컴 예스 조심스러워 조심스러워 잘했어요 그쪽에 또 받으세요 한 줄일게요 줄으세요 애가 자연으로 들어가더라 땡기지 마시고요 따라 예스 부떡 또 여쭤볼게요 설 설 이리와 설 컴 설 이리와 어이 조심스러워 괜찮아요 여기 울퉁불퉁하니까 지금 설 설 예스 부떡 잘했어요 자 또 여쭤러 가세요 내가 이거 잡아줄게요 걔를 잡아주는거야 입구 앞에다 머리를 놓쳐서 이렇게 해야지 않도록 환경설정 환경설정 어 바로 와 이제는 익숙해졌어? 아이고 소리들이 바로 와 이쪽으로 와서 찍어야 될 것 같아 터널 들어가는거야 내가 머리를 넣어줄게 여기다가 눈 마주치세요 눈 마주치세요 아이콘택하세요 눈 마주치세요 아이콘택하세요 니가 내가 움직이지 설 다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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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설, 컴, 설, 컴, 예스, 설, 컴, 줄 두세요, 안쪽으로, 설, 컴, 예스, 굿떡.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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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예스, 굿떡.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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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예스, 굿떡.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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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ettu지마. 그렇지! 컴온! 이렇게 하는거야 쉬어라 당기면 얘가 체중을 지르시기 때문에 루즈하게 해야돼요 부르세요 띵! 띵! 띵아! 띵! 나만 쫓아다니는거야? 엄마 따위는 필요없지? 엄마 따위 술 루스나게 해주세요 네 터널 예스! 러디! 터널 잠깐 땡겨주실게 고 이쪽으로 아 미안 터널 컴온! 예스 컴온!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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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뚱! 터넌 뚱, 컴온! 뚱 컴온! 컴온! 예스! 래디! 터널 예스! 래디! 래디! 컴온! 거기 아니야 여기 나만 쫓아서 룰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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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쯛 자 다음 시간에 자고 일어내줘 찬호야 예스 또 텀드 잡아주세요 예스 굿 도우 찬이가 잘하네 찬이 돌아와서 들어가 그렇지 그 다음에 터널 예이 터널 찬이 히어 찬이 히어 소리 한꺼번에 찬이 쏙 방해하지 말고 여기선 컴 자 찬이 다시 한번 레디 레디 오케 고 타널 고 고 예스 레디 고 고 타널 터널 고 타널 예스 다시 고 타널 예스 레디 타널 고 레디 레디 타널 고 타널 예 오버 고 터널 타널 예 잘했어 시작 용순이